함께 만드는 언론 영인국민라디오 시시한 시사 함께 하겠습니다. 시사를 시사하면 시사가 서사로 보이고 시사가 시시하던 시야가 사시였음이 드러난다. 청춘들과 짚어보는 시사현안 어서 오십시오. 우리 춘자와 칠보기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쉬고 우리 칠보기 시험 잘 봤어요? 제가 공부를 한창 하다가 이 방송이 나올 때가 돼가지고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틱한 칠보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PD님한테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PD님이 그럼 뭐 한 주 쉬셔야지 이렇게 하셨었는데 방송 들어보니까 뒤통수 맞은 것 같아? 통수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래도 막말 김용민이 그 정도 한 거면 굉장히 예우한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하다가 통수 맞아가지고 그 정도 갖고 뒤통수라고 하나 이 사람 뒤통수를 제대로 맞지 못한 모양인데 어제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았어요? 새해 정치 민주연합이 목표였던 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목표한 만큼이 아니라 완전히 졌지. 관악을은 원래 야당 텃밭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야당에서 후보 둘이 나오니 텃밭이면 표가 2분의 1이 됐는데 1년짜리 임기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커졌죠. 다 졌으니까. 어때요? 우리 춘자 보기엔 그냥 맨날 지니까 스포츠 경기를 봐도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팀 있잖아. 한화의 글쓰. 맨날 지더라도 한 번 이기면 막 그 쾌감을 근데 이게 항상 야당이 지니까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내가 이상한 거를 지금 좋아하고 있나 바라보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봤을 때 새누리당에게 표를 준 분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면 새누리당이 지금 정치를 잘해서 이래서 표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저와 같은 답을 할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그렇지. 뭔가 변화, 개혁 이런 게 싫은 거야. 무조건 그래서 보수 정당에다가 표를 던지는 게 일종의 경향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 경제 사정이 좋을 때였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87년 6월 항쟁 때만 하더라도 3저 호황기 안이었어요. 또 경제 사정도 날마다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은 특히 더 어렵다고 얘기하죠. 언제 어떻게 길거리로 나아질지 모를 그런 불확실성으로 참찰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나한테 큰 위기로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위기를 극대화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치는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공학적으로는 달인이에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출마를 해봤었잖아요. 선거는 조직의 싸움에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새정치민주연합 그전에는 민주당. 왜 그러느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고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터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득권연합체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갈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뭉치면 자기들이 산다고 또 이득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제대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우리를 선택했을 경우에 엄청난 복이 된다. 희망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콘텐츠로 또 국민들의 신뢰를 이렇게 줘야 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나?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아프시다고 다 나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얄미워요. 일단 아프다는 신호 자체도 그것도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속보로 막 나오던데 참진하던데요. 저는 그게 바로 선거를 앞두고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위경년? 왜 위경년?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히고 대통령의 이런 건강 문제도 실제로는 안보 문제도 시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 힘들어요. 이번에 선거 치면 나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선거 개입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치해 보이는데 그런 게 전략이 된다는 게 정치란 정말. 유치해 보이지만 그게 먹히는 짓들이 있다니까. 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뉴스를 봤는데 그거를 봤어요. 박 대통령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굳이 발표를 했느냐 이런 기사를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는 하성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 밝혔다. 이런 어조로 나오니까 본인도 생각이 있었겠지. 어떻게 그분의 허락 없이 어떻게 발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당연하죠.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쏙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일생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인 시절 때부터 늘 해오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라든지 청와대 문건 파동이라든지 청와대 문건이란 게 뭐예요. 정윤회.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 가이드라인 이번에도 글쎄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큰일이 터질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어요. 몰리고 몰린 다음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거죠. 비고준 충수님께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렇죠. 그냥 고인명사가 됐어요. 실제로 그게 새누리당의 전략이에요. 안상수 씨가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안상수 씨가 인천을 빚더미로 올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분 이번에 선거 홍보가 역시 땅값 집값 안상수 거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안상수 씨가 이거 알아요.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출마를 했었어요. 대통령을 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안상수 씨가 내걸었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빚 걱정 없는 우리 가족. 인천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빚 걱정 없는 우리 가족. 이런 구호를 내걸었단 말이지. 뻔뻔하네요. 이게 진짜 유체이탈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신착란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중님격 같은데요. 이게 겨우 현재 새누리당의 실체가 이렇고 현주소가 이래요. 매번 속으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걸 글쎄 나는 속는다고 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체이탈식의 구호를 내세우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드리워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 탈피하게 하는 거야. 도둑질을 해놓고 치안이 확실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난 도둑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털어버리는 효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뻔뻔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 보고 찍는 게 아니거든. 또 새누리당 보고 찍는 게 아니야. 나의 안정.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기재로서 보수 정당을 뽑는 거예요. 이게 보수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없지 않나. 그냥 수구하고 수구에 부패한 세력일 뿐인데 이 사람들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를 참 꾸역꾸역 받아가네요. 두 청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요. 제발. 거참. 이런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이런 현실은 바꿔야 될 그런 현실이지 여기에 다들 이러니까 나도 거기에 줄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나라는 정말 결단 납니다.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시시한 시사 본격적으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한 이슈들은 취업 때 나올 만한 그런 이슈들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취업 잘 하겠는데요. 취업 도움 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칠보기가 골라왔습니다. 대각관 도착부터 성대한 만산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어를 써가며 아베 총리를 환대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다자무역협정인 TPP 협상도 두 나라가 협력해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미-일 비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안보와 경제 질서에 기여한 대신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의 이익을 확실히 지켜준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벌써부터 한국의 주권과 충돌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 우리에게 이득이 큰지 손실이 큰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부터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본은 군대가 없죠. 네.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가 있는데 자위대는 말 그대로 외적이 침략했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위대. 자위대가 영어로 뭐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스터베이션 아미라고. 마스터베이션? 디펜스? 내 농담이야. 디펜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담으로 안 그래요. 어떻게 믿질 않습니다. 똑똑한 청년들이에요. 일본 자위대는 일본 평화음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평화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완패를 했죠. 그렇죠. 히로이토 국왕이 이렇게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 선언을 했죠. 그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결국 미국 도움으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막 독립군 광복군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 영토를 회복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미 숨 새긴 하죠. 아마도 그러면 분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분단이 됐느냐 따져보자고요. 이미 1943년부터 한반도는 운명이 결정됐어요. 일본을 내쫓으면 거기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가서 절반 갈라가지고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은 소련이 먹고 남은 미국이 먹는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스스로 그렇게 자취할 그런 역량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명분이죠. 반만 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라를 잘 만들어서 세워왔는데 지들이 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3년부터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는데 그렇게 해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진짜 광복군 독립군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조선 영토를 회복했다.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해결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단될 이유가 없는 거지. 북쪽은 소련 공산군 남쪽은 자유진영의 미국이 이렇게 갈라먹다 보니까 또 거기가 얼마나 전략적 요충지입니까. 이쪽은 일본이 있고 저쪽은 중국 소련 같은 이런 공산권이 있고 미국으로서는 여기를 반드시 시켜야 된단 말이죠. 보루죠. 보루. 보루가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소련에 붙은 공산주의자에 맞서서 남쪽은 친미반공 거기다 더해서 개신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장노인 이승만 씨를 대통령으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일본은 패전 국가가 됐죠. 일본이 앞으로 군대를 만들면 또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군대를 못 만들도록 이렇게 평화원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위대만 둘 수 있도록 하고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한 거죠. 원래 처음에는 경찰 수준이었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서 자위대까지 지금 자위대까지 오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뒤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군사력이요. 자위대 부대에 불과한데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강력합니다. 해군력은 제가 알기로는 손에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사방이다. 바다니까. 일단 그 일본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과 함께 사실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군사협력의 질과 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바로 이번에 미일 비전공동성명인데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무척 신경 쓰이고 있어요. 지금 g2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베스트 2 양강은 바로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은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개혁개방의 물결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갔고요. 반면에 이제 소련은 나라가 없어지고 러시아가 되고 소수 국가들이 또 이렇게 갈라져나가면서 힘이 부쩍 빠졌고요. 양강 체제가 이제 과거에는 미소였다면 이제 미중이 돼버린 거죠. 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그리고 영해 영공의 불법적 사용이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항행 배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자유 그리고 영해 영공 알겠죠. 영해 영공은 남의 나라 바다 또 하늘 그걸 영해 영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누군가가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국의 특권이 얘기했단 말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국. 그렇죠.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일 비전공동성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지키는 말인데요. 일단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중일 분쟁 지역이 있어요. 중국 이름으로는 야오이다오고 일본 이름으로는 생카쿠엘도 우리 남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일본 너희들의 이익을 우리가 챙겨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일본 편에 서게 된 거죠. 만에 하나 중국이 야오이다오를 먹으려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군사력까지 동원돼 가지고 일본 편에 선 그런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초계기, 무인정찰기, 이지스함 이런 미국의 첨단 군사자원을 일본에다가 증강 배치하는 내용도 이번 비전선언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역시 당연히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같이 동맹이잖아요.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한테 손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뭐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관계가 없어서 서로 주고받을 게 없었을 때 그런 때는 또 이게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의존하는 국가 넘버원을 꼽으라면 중국이 제일 큽니다. 중국이 제일 크죠. 미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커졌어요. 가까운 나라잖아요. 뭐 여담입니다마는 한중 FTA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하고 FTA 한 것도 난리인데 한중 FTA 하게 되면 가깝잖아요. 비행기로 1시간, 2시간입니다. 계란도 수입할 수 있어요. 계란 우유는 어디서 수입을 못 해오잖아요. 가공식품은 만들 수 있어도. 그렇죠. 신선도가 중요하니까. 미국에서 계란 수입해 올 수 있나? 못하지. 벌써 십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중국은 가능하다고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는 좀 국민적 여론이 수렴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 FTA 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수입처가 생긴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 좋은 점만 보는 거죠. 좋은 점만 보면 어떡해. FTA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미일 비전 공동성명으로 해서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이냐. 일단 우리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도 큰데요. 일단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당연히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겠어요? 미국 일본끼리만 하겠다. 이러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국에다가 전에 얘기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사드. 이거를 한반도에 배치하려 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거예요. 미국 일본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어떡하겠어요. 러시아 북한을 또 끌어들일 겁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누구에게 나쁠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게 가장 나쁩니다. 왜냐. 북한이 워낙 경제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주고받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돼도 별 큰 여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시아가 양대 진영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언제 어떻게 전쟁 날지 모르잖아요. 진짜 전쟁 날 수도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봐요. 뀌우이다오. 센카쿠엘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점령을 했단 말이야. 일본이 거기서 들이받겠지. 미국이 또 도와줍니다. 그러면 미중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물론 상대 영토까지 쳐들어가서 중국 전투기가 워싱턴 가서 폭격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 그렇지만 국제적이긴 하더라도 그 충격과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한반도 거기 끼어 있는 한반도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 났다면서 전쟁 났는데 무슨 투자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경제 결단 나는 거죠. 지금도 북한이 뭐 하면 출렁출렁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관련국의 충돌 상황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안정을 정말 짜고 쳐서라도 조장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갈등이 더 강화된다. 그건 뒷감당 못해요. 일본이 살판이 나와서 앞으로 자의대를 더 키우면 키웠지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베 총리의 구상은 바로 군사력을 더욱 키워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상 평환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일본이 어느 나라든 가서 들이받을 수 있도록 군사 대국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말 5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예고편이 다 같습니다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군대가 있고요. 물론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 군대 있지만 게임이 안 돼요. 한마디로. 저쪽은 부대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예 군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이렇게 미국이 형이 밀어줄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더욱더 자의대를 키울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일본은 사실 보통 국가를 지향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딴 나라는 다 군이 있는데 우리는 군이 없다. 우리도 군을 갖는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 국가의 갈등 속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사를 미화하고요. 영토조건 함부로 침해하고 특히 독도 같은 경우. 일본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본이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더 이 군을 키워보겠다. 이러고 있다면 이런 일본을 환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북핵 문제도 있고요. 영유권 문제도 있고 과거사 문제도 있고 정말 온갖 그런 폭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군사적으로 더 무장하지 않겠어요. 한반도의 위기가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건 바로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걱정되는 게 독도 주권이 위태롭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서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1952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생긴 게 왜겠어요. 바로 6.25 한국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6.25 한국전쟁이 나고 나서 유엔에서 이렇게 총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안보리가 열려서 그때 소련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때 결의를 해서 결국엔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석해가지고 반대표라도 던졌으면 굉장히 곤란해질 뻔했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도록 돼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싸울 경우는 어떡하느냐. 이게 참여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편에 살 수도 없고 일본 편에 살 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어정쩡하게 뒷짐만 지면서 사태를 방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관한다는 건 뭐냐면 지들이 충분히 싸워가지고 누군가 와서 좀 말려줄 때까지 싸워가지고 둘 다 만시창이가 될 때까지 지켜만 본다는 겁니다. 이러나 저는 우리나라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바로 독도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의 독도 지배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독도 인근 해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는데 따라서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일본 편을 살 수도 없고 한국 편에 살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국제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힘 있는 나라가 이대로 가자. 그러면 그게 법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벌 기업도 보면 거기도 사교가 있겠지. 그런데 사교대로 가나 어디? 회장님 말씀. 오너 말씀. 그게 법이지. 국제법도 그래요. 땅콩. 미국하고 중국이 만드는 법이 곧 법인 거죠. 미국은 핵이 만기 가까이 됩니다. 만기. 1만기요? 네. 그거 다 터뜨리면 지구가 없어지지. 그렇죠. 나만 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참 다행스럽게도 핵을 없애도록 하겠다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핵 만든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들부터 핵을 다 없애고 북한 보고 비핵화를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은 그에 깎고 있는 게 우리는 그런 핵을 가질 만한 세계경찰로서의 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위상. 강한 놈이 이기는 세상인 거고요. 이와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우리와 일본이 만약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빙빙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완패를 합니다. 완패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한일전에서 뭐 무슨 시뮬레이션 과학적 검토 이게 무의미할 경우가 있었죠. 그렇긴 하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외죠. 예외. 국민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순신 시대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함정 12쪽 같고 일본 해군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인데. 하여간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도 적지 않은데 영화 한반도를 보면요.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함정이 바다에서 대치하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상황이 나와요. 또 소설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간의 대륙붕의 자원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전쟁이 발발한다는 그런 가상 소설인데 초전에는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으로 말하자면 해군이죠. 이 해군에게 무참히 깨지다가 우리 잠수함이 철신망고 끝에 도쿄만에 진입해서 미사일로 도쿄 중심부를 강타하는. 소설이다 소설. 영화 같은 얘기죠 이게. 도쿄 중심부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난세스고요. 어쨌든 지금 2006년 4월에 해상보안청 일본 해상보안청이요. 그때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지형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영해를 침범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해경이 실력으로 저지할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어요. 독도를 경비하고 있는 게 지금 해경에서 가장 큰 배거든요. 5천1함이라는 그 배인데 그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한 척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해상보안청 전력과 많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 아주 강력하게 일본에게 경고했죠. 우리들은 적어도 일본이 도발 불가능할 정도의 독방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일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이런 말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할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실전은 어떨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다면 우발적인 무력 충돌 또는 우발을 가장한 계획적 침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그 세력이 독도 상륙을 감행할 경우에 우리 측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겠죠. 우리 측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은 크기와 전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비정하고 순시선 사이에 이런 충돌로 끝날 일이냐. 그렇지 않죠. 이런 서막에 불과한 건데 양측이 충돌 과정에서 한쪽이 발포하게 되면 당연히 확전이 불가피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측 동해 해군 1함대와 일본의 제3호위대군이 후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군 1함대 군함은 일본의 제3호위대군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숫자도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1대1 격전이 벌어진다면 이 두 함정 사이에 원펀치로 아군은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해군 1함대에는 광개토대왕 한만이 적의 미사일을 4발에서 5발 요격을 킬 수 있고 나머지 군함은 요격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주먹만 있고 방패는 없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에 기동전단이 합류할 경우 일본도 역시 쿠레에 있는 제4호위대군과 호위대군과 큐슈남 쪽에 있는 제2호위대군이 연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승패는 이지스함의 대결에서 좌우됐는데 이지스함이 뭔지 우리 칠보기가 얘기해보면. 제가 이지스함은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적은 있는데.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 러쉬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방공 시스템이다. 말이 복잡한데. 막기 위해서. 그렇지. 상대 미사일을 감지하고 이걸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완전 공익근무 요원을 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은 잘은 모르지만 그야말로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설명하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일단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호위대군이 연합해서 한국 해군과 결합할 때는 진짜 해군 대 해군으로 만나게 된다. 우리 군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자위대인데. 자위대. 부대에 불과한 건데. 이거는 한 나라의 군인데. 쪽도 못 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력 갖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순신 장군처럼. 그건 이순신 시대에 다 통할 얘기고. 지금이 어디 정신력의 싸움이냐 이거야. 이러는 와중에도 해군은 방산비리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글쎄 말이야. 그거는 지금 논외야. 논외야. 논외. 그것까지 변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던 거죠. 일본이 이렇게 할 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러면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군대. 우리 장성들은 대체 뭐 했냐 말이지. 자기 나라 군대를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내가 별 달았다고. 내가 뭐가 있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았지.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통제꾼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꾼을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들어봤습니다. 뭐 하여튼 이분이 군대 제대로 갔다 온 분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 와야 이게 다 안보에 대해서 안목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지금 8년째 우리나라 대통령인 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소집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군은 그렇다 지더라도. 이제 그러면 확전이 되면. 네. 공군이 개입하면. 공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공군 역시 일본에 쪽도 못 쓴다는 거죠. 이게 불쌍하지. 이게 불쌍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F-15K는 실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F-16K는 10분 미만 밖에 이렇게 전투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거. 기름을 옮겨주는. 그리고 또 공중전으로 이렇게 확전되면 일본은 전자전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전투기는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뜬 채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군 공군력은 미사일 공방전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괴멸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반면에 전혀 피해가 없는 거고요. 공중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일본에게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군이 그냥 정신력으로 받냐고. 불가능한 얘기지. 재권, 재공권을 잃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없어요.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게다가 또 우리 육군이 만약에 참전을 한다 하더라도. 육군이란 게 뭡니까? 영토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일본군이 뭐 한반도에 상륙해가지고 전쟁을 벌일 일은 없잖아요. 밖에서 쏘고 위에서 쏘고 하겠죠. 설령 그렇다더라도 공군이 또 동원돼가지고 위에서 쏴봐요. 육군이 뭐 버틸 재간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거는 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시뮬레이션한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자주 하면서. 그래 우리는 뭐 강대국한테 보호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지. 미국 자극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우리 또 상황에서 군비를 대폭 확대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군사대국으로 가는 건 또 타당치 않고요. 얼마 전에 기사 헤드라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제일 잘하는 게 외교라고 하던데. 제가 잘해가지고 이런 걱정 좀 하지 않게.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외교가 아니라 제일 흠이 안 잡히는 게 외교겠지. 지금 흠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행보가? 그렇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진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일본을 사이에 두고 충돌을 빚게 된다. 이거 진짜 그러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 영토 아닌 다른 곳에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동북아시아고. 그렇죠. 우리의 권역인데 대책 없는 거예요. 이미 미국 내에서의 여론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외교 실력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 차원에서 미국, 일본이 이런 식으로 비전공동성명, 신방위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당연히 우리의 주권과 관련해서는 삼자동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어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올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방위지침을 보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위태로운 거죠. 우리의 주권이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주떼 또 잣대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외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건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쪽 편에도 서지 않고 저쪽 편에도 서지 않고 말하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보면 상대방한테 완전히 다 잡힌 고기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긴장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팽팽하게. 팽팽하게. 밀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까지 묶여서 한묶음 그걸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한테 붙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일본보다도 딱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중간에. 중국과도 가깝고. 중국과도 가깝고 일본, 미국과도 가깝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쪽 편에도 안 서고 저쪽 편에도 안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슬리려고 하고. 사안별로 일본에는 중국 편, 사안별로 이번에는 미국, 일본 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위상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배포가 커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포가 커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해야죠. 노무현 때까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혀 뭐. 할 수가 없는지.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미국 건너가서. 뼛속까지 칩니다. 그렇지. MB 옆에서 골프 카트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즐거워하시던데. 미국 쇠국이 시장. 무슨 쇠국이든 다 들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고. 그러니까요. 동북아 균형자론이 얼마나 전략적인 사고였는지를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에 악화되고 있죠.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라든지 미군 역할의 변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일본에 붙지도 않고 중국에 붙지도 않고 추대가 있다면 북한도 우리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당연히 남쪽에다가 우리 민족끼리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이 중국하고 지금 사이 안 좋거든요. 중국하고 밀당하고 있어요. 북한이 솔직히 중국하고 안 친하면 어떡할 거야. 지 혼자. 혼자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대놓고 비토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이번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도 북한이 가입을 하려고 했었대요. 중국에서 거절했다고. 아니 뭐 실속이 없는 부분이 더 컸을 텐데요. 하여간 이렇게 좀 줏대가 있고 잣대가 있는 이런 외교가 필요한데 지금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이 없으니까 외교를 잘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도 빵빵 터지겠죠.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적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염려가 됩니다. 이게 뭐 한 정권의 실력이 없음이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파가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어떤 애환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건물 2층에서 시신 3구와 함께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카트만두 시내에선 촛불기도회도 열렸습니다. 히말라야 산악국가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막대합니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천 명을 넘고 부상자는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수도 카트만두가 폐허로 변했고 네팔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6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불가학력의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잘 지어야겠죠. 잘 지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요. 이번 지진이 아이티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들었어요. 아이티 지진 그때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요. 30만 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30만 명. 30명이 아니라 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그러면 어느 정도죠? 어느 지역이지? 강원도 춘천시 인구만 해요. 그분들이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그런데 16배라고 그러던데 이거지 이번에 아이티 강진보다도 16배나 강력했다고 하는데 진원, 땅 속이지 않겠어요? 진원이라면 지진의 원천. 진원이 11킬로미터로 굉장히 얕았어요. 얕았기 때문에 땅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크겠죠. 집 쪽으로 와닿는구나. 피해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피해가 가장 커진 이유는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 낡고 허술한 주택이 밀집해 있었던 점 때문인데요. 이번 강진의 진원지도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의 경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 얘기로는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충돌을 일으켜서 지진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번 지진은 진원지가 지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강도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각판 현황으로 볼 때 네팔은 지진 안전지대가 절대 아닌데도 카트만두 또 주변 카트만두 계곡일 때에 무려 250만 명의 인구가 지진에 약한 벽돌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벽돌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벽돌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지각판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생긴 거라고 배웠는데 네. 2500만 년 전만 해도 인도대육은 한마디로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섬이었어요. 섬. 그러다가 이 판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아시아 대륙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라는 섬과 아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지형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생긴 산이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 산입니다. 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돼서 매년 3.8에서 5cm씩 마주보고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들도 계속 위로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건데 지진 전문가들 얘기로는 수십 년 전부터 네팔의 카투만두가 지진 위험에 노출됐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지진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카투만두 외에도 더 있다고 들었어요. 이란의 테헤란, 아이티공화국. 아이티공화국은 이미 지난번에 큰 사고가 있었죠. 페루의 리마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당 이런 지역들이 지진 취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터키 이스탄불 지역으로 지각판에서 균열이 이루어지는 이런 지각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999년에 터키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해서 1만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지진의 다음 타겟은 바로 이스탄불 부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팔에서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 그 학자들이 여기서 큰일 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그 사고가 났던 거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다음 타석에 오른 건 바로 터키의 이스탄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요새 계속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진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진인데 1978년 9월에 충북 송리산에서 5.2의 지진이 났고 1978년 10월에 홍성 대지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홍성에서 5.0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지진이 나오고 있는데 올 들어서 한반도에서 관측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13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가 점점 늘어나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진도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비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대비가 뭐냐. 내진 설계죠. 내진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내진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다 할 때 내와 지진할 때 진이에요. 지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내진. 일단 지진이 일어날 때 생기는 그런 횡력 흔들리는 이런 횡력의 힘을 건축물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견디는.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이 워낙 든든하니까 흔들려도 그냥 크게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이게 일본에서 지진이 날 때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움직여요 건물이.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좌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무너지지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 철궐 구조로 선택하는 것이 지진 피해를 이겨내는 데 유리하다고 하는데 네팔의 경우는 대부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벽돌 구조고 철근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력을 버텨내기 힘들었던 거죠. 물론 벽돌이더라도 철근으로 내부에 어떤 그런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내진역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 내진 설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0%에 불과한데 서울의 경우 37.05%입니다. 왜 그럴까? 수도 서울인데. 수도 서울이니까 오래전부터 더욱 지다 보니까 여기 건물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나 종로만 지나가더라도 강남에서는 다 빌딩 숲인데 종로는 진짜 2층짜리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옛날 건물들이 많습니다. 서초. 그렇죠. 그런 건물들이 과연 내진 설계가 됐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서울 시내 가보면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3층가 진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연 다 이렇게 내진 설계가 됐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은 내진 설계가 1988년부터 법으로 규정됐거든요. 그 이전에 건축된 그런 건물들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88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닌데. 그렇죠. 건물들은 되게 오래돼서. 그렇죠. 지금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설됐잖아요. 내진율이 100%입니다. 그렇겠죠. 이제부터 지어지는 건 물론 다 내진 신경 쓰니까요. 서울의 내진율은 37.05%.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 2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2분이요?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도 동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분 동안 거의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이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급하게 피신할 길이 없다 그러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스밸브를 잠글 여유가 있다면 잠가야 됩니다. 왜냐? 지진으로 가스관이 끊어지는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화재로 이어지면 밸브 열어놓은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쿠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2011년에 일본 도후쿠 대지진에서는 지진에 따른 화재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두저도 참 복잡하고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튀어나와야지. 튀어나오고 어디로 가느냐? 공터로 가야 됩니다. 공터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야 됩니다. 떨어질 게 없는. 그렇지. 사실은 이제 땅이 흔들릴 경우 무엇인가 기대고 싶은 심리 때문에 밤 근처에 간다든지 건물에 기대는 경우가 많지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공터로 가. 아무것도 떨어질 게 없는 무너질 게 없는 그런 공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를러 밖에 나가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빨리 내려가야지 큰일 납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점. 우리가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환란이 낙힐지 모르거든요. 만약 지진이 나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정말 참 대책이 없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노후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얘기를 네팔에서도 원전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팔 원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팔 원전?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위험성은 높은 편이죠. 후속 보도를 한번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들은 다 내진 설계가 됐다. 위험한 시설이니까 그렇게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도쿄 전력에 후쿠시마 원전은 내진 설계가 안 돼서 저런 상황이 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항상 제한이 닥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는 그래도 중국이 훨씬 더 지진이 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의 까맣게 중국의 동해안이 우리의 서해안 아닙니까? 네. 그렇죠? 중국 동해안에 원자력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행여라도 사고가 난다. 시한폭탄이네. 이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원전입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원전도 저렇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속수무책이면 전세계도 속수무책이 되는 건데 중국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원전도 걱정이지만 중국도 걱정이란 거죠. 하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고 많은 무언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리스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화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진도 참 무서운 일이고 대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각을 세울지 모른다. 부딪힐지 모른다. 위기를 만날지 모른다. 이런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과연 그런 머리가 현전부에게 있는지. 지혜롭게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다시 나타나시기를.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바라면 좀 오만가. 프레시안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태영 소장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역사와 심리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이분 말씀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연산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연산군은 폭군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걸 떠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무도 안 믿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기 싫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대통령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세월호도 7시간 동안에 온갖 설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떡하지? 이 엄청난 사고?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러다가 7시간 다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군사적 충돌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 너무 끔찍해요. 뭐 군사적 충돌은 너무 비약이라고 치고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 원전 사고가 그나마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렇죠. 원전에서 바람 방향만 최악의 방향이 된다면 3시간 안에 부산이 다 방사능으로 오염됩니다. 그럼 경상도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의 한 시간이 뭡니까? 1분 1초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제발. 이런 대통령에게 계속 우리가 권력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될 일인지. 그런데 어제 재보선 결과를 보면 맡겨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에게 딱 알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이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여러분의 세대에 과연 이런 형의 지도자. 그냥 선거 공항만 있을 뿐이고 선거 기술만 있을 뿐이고 통치에 대한 기본적 철학조차 없는 이런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것인지. 네. 뭐 하여간 우리가 좀 큰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CCNC사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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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